이 친구는 수다혜님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테라파크의 마스코트예요. 너무 귀여워요. 강아지 많고 친근한 동물인 것 같아요. 팬님이 내 성격이 사람만 좋아하고 팬님아 가자. 오케이. 집에 가.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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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햇님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빨이 피부가 아예 녹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. 거의 죽을 정도 햇님이가 그래서 저를 엄마처럼 따라오기도 하고 저도 다시 햇님이한테 애착이 많이 갑니다. 마지막 호시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하실 건가요? 한 번 더 1 4 3 4 4 3 4 5 5 5 5 5 6 6 6 8 한 점 진종 진종 아아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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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1,000원 3,000원 고통 어디 있어? 어 뭐하고 있었어 이 시켜 뭐하고 있었어 문제 좀 맛있어 언니 이거 핸님이가 저 계속 따라 나오려고 해서 제 채취가 묻은 유니폼이랑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좀 안정감을 되찾지 않을까 싶어서요 핸님! 꽃님이랑 별님이랑 잘 놀고 있어! 핸님 나 여기 놀고 있어! 빨리 놔 볼게! 핸님! 핸님! 꽃님이랑 별님이랑 잘 놀고 있어! 핸님! 핸님! 핸님아 잘 놀아! 놀이기구나 장난감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려고 핸님들! 닿짝이야! 핸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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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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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게 해주려고 릴리 릴리 아멘